예정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예정된 각본이었습니다. 김건희의 검찰 수사 그 각본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명품백 받은 것을 당일날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유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까마웠다 깜빡했다 그래서 안 돌려줬다 그럽니다. 그 사람 잘라야죠. 이 중대한 사안을 범죄행위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을 밑에 있는 행정관이 돌려주지 않았다 까먹었다 깜빡했다 지금까지 붙어있는 게 희한합니다. 더욱더 희한한 것은 그 작년 11월인가요? 서울의 소리에서 최재형 목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라도 돌려줬어야죠. 이게 범죄혐인데 유모 행정관이라는 사람 아직도 붙어있는 모양이죠. 김건희 씨 밑에. 더욱더 희한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상임위에 나와서 그거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할지 안 할지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보관 중에 있다. 아니 김건희는 말이죠. 바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행정관이 깜빡하고 까먹었는데 그걸 또 대통령 기록물로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 옆에 좀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참모들을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돌려주세요. 주인에게. 그거 받은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돌려줘서 나중에 법정에 나가서 이건 내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건 김영란법이 많이 아닙니다. 인제야 알았습니다. 2년 뒤에나 돼서야. 그래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돌려주고. 더 또 희한한 거 세 번째가 있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 안 할 테니까 공문을 보낼 테니까 그 디올백을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그걸 뭘로? 왜 그걸 제출받으려고 해요? 그거 작물 아니에요? 작물? 아 작물이니까 검찰에서 갖고 있겠다. 이거 작물 보관죄도 해당됩니다. 내일 저희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이 출연하는데요. 이 문제 자세하게 제가 여쭤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각본과 시나리오, 거짓말도 대충 해야지 양측이 긴건희 여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뒤가 잘 맞게 짜시기 바랍니다. 행정관은 까먹었다. 대통령실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려고 한다. 검토 중에 있다. 어제 민들랭과 언론에서 단독 보도한 건데요. 이종호 씨가 젤렌스키가 방한하기 두 달 전에 3부 토건을 언급했다. 차 안에서. 멋쟁 해병들,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디 간 모양인데요. 이 공수처가 이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공수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시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난해 3월입니다. 이때는요. 3부 토건 주식이, 주가가 폭등하기 참 2개월 전입니다. 이때 멋진 해병의, 멋쟁 해병의 단톡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부 네일 체크. 이게 뭐 3부라는 게 아라비아 3자라고 둘러댔는데 이게 3부 토건 주식 구입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정보를 흘린 건가요? 이종호 씨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종호 씨는 지난해 9월에 3부 토건 오너일가를 언급했습니다. 다 그 다음에요. 두 달 뒤인 5월 16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과 김건희가 회동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17일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발표합니다. 3부 토건 주가가 3월에 1,000원대였는데 8월에 5,000원대로 5배나 뛰게 됩니다. 그 전에 3부 토건 주식 사놓은 사람들 진짜 돈 벌었겠습니다. 누가 사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호가 사놨나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사놨는지. 이거 조사하고 수사하면 다 나오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3부 토건 하면 굉장히 익숙하시죠? 왜 익숙하시죠? 조나목 회장이라는 사람 이름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기사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3부 토건의 조나목 회장과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김건희 집사라고 하는 코버나 컨텐츠 2차 주가 조작범의 중심인물인 이종호가 공수처에서 밝힌 진술에 따르면 왜 멋쟁 해병 사람들에게 3부 땡땡땡을 했느냐? 그리고 그 차 안에서 3부 토건을 왜 얘기했느냐? 그리고 주식은 왜 주가는 뛰었느냐? 3부 토건의 조나목 회장은 15년 이상 한겨레에 난 언론 기사인데요.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후보 시절이 윤석열에게 설 명절 선물 당시 한겨레가 입수한 3부 토건의 조나목 회장의 다이어리죠. 일정표. 거기에 보면 30만원, 40만원대의 정력, 꽃감, 최고급 갈치 등 이런 걸 때마다 윤석열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후보성이 이제 윤석열 검사에게 보낸 거죠. 2005년도에 윤석열 검사가 의정부 고향지청에 재직할 때에 3부 토건 파주 운정지구 개발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했는데 당시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직접 수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사가. 이때 3부 토건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혐의 처범받았습니다. 뭐 죄가 없었는지. 그러나 관련 회사는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3부 토건은 무혐의 처분. 윤석열 검사가 수사할 때. 2006년도에 조나목 회장과 골프 회동이 걸렸습니다. 조나목 개인 일정표에 나와 있는 것이죠. 거의 윤석열 검사와 골프와 식사를 아주 자주 했다라는 일정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2022년도에 뉴스공장에 3부 토건의 김영석 열린노조위원장이 출연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나목 회장과 윤석열, 김건희, 치은서는 각별한 사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조나목 회장이 오전에 3부 토건에서 근무하고 일 보고 오후에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가서 항상 지배인에게 김 교수 출근했어? 김 교수라는 사람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김 교수 출근인지 물어봤다. 그리고 이 김영석 3부 토건 열린노조위원장은 조 회장과 김건희, 최은순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얘기를 2022년도에 뉴스공장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론기사가 있더라고요. 더 팩트라는 신문인데요. 인터넷 신문이죠. 기자가 조나목 회장에게 상가에 와 있는 조나목 회장에게 김건희와의 관계를 묻자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안혜옥 회장이 있죠? 안혜옥 회장.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건희를 줄리라는 거로 자기가 들었다는 것으로써 재판을 받고 있는 안혜옥 회장이 김건희 줄리라는 예명으로 술자리에 동석했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기사는 오마이뉴스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리고 조 회장이 소개해줬다. 라마다 르네상트 호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연회장에서 만났다. 물론 이것은 지금 안혜장의 증언일 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줄리다 줄리 아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 삼부통원의 조남옥 회장과 윤석열, 김건희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물론 의혹이고 그 세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가 직접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증언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혜옥 회장은 지금 줄리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서 이종우라는 사람이 젤렌스키 방한 두 달 전에 삼부통원을 언급했다. 그리고 삼부통원 주식이 뛰었고 그리고 실제로 재건 사업에 삼부통원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무슨 관계인가요 도대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그 제보자 김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특검과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한 지점에서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이 처음에는 경로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엔 수사 외압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여사 게이트로 갔다가 이제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두 군데의 언론을 제외하고는 이거 엄청난 게이트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이 정권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김건희 씨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어제 경영신문 칼럼에서는 김민하 칼럼의 김건희 여사 선을 넘으셨습니다라는 칼럼까지 얘기하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도 연일 윤석열 정권 김건희에 대해서 버릴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다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언론이나 뉴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타겟은 김건희입니다. 사방팔방에서 김건희를 옥죄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 김건희를 내세우자.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된다면 당연히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럼 그 첫 번째 타겟은 누구냐? 김건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정권은 하나하나씩 무너져 내려갈 것이고 오늘 19일 날 최상병 탄핵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탄핵 청문회에 증인들이 주류로 나오는데 19일 날 청문회의 증인은 이종호입니다. 이종호와 제보자 김 변호사와 함께 나옵니다. 김 변호사는 창고인 자격으로 나갈 거로 알려지는데 본인이 증인도 신청하겠다 그럽니다. 증인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선서하겠죠 다? 선서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정권의 핵심 사실상 대통령이다. 사실상의 VIP다. 이런 소문들이 이러한 의혹들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타나고 있다. 이 우려와 의혹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핵심 담당자분들. 아마 19일 날 7월 19일 날 탄핵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26일 계속 이어지는 국회 청문회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촛불 집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 내려가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권한대행은 누가 할 것이냐. 저도 어제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과연 탄핵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핵을 시켜라. 그러면 일단 6개월 동안 직무 정지가 된다.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눈치 볼 테니까요. 직무 정지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막 터져나올 것이다. 왜 그동안 이번에 최상병 사건, 순직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로와 외압에서 드러났듯이 내부에서의 고발과 그리고 각종 비리, 부정, 우혹들이 터져나올 것이다. 권력이 공백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줄을 댈 것이다.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부분이 터져나올 것이다. 그리고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쪽으로 국민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의결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 압박과 압력의 강도가 아주 심해질 것이다. 그 순간들이 하나하나 가을 전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저희 뉴스 커멘터리에서 주장하는 슬로건인 대중 민주주의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들이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넥스트 탄핵 이후에는 무슨 내용으로 정치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똑똑히 눈 부릅뜨고 우리의 집단지성과 대중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서둘러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이 문제를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예측이 조선일보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씨 문제를 거론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버리기 시작했다. 아마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언론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 점이 중심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제가 강조합니다. 엄중한 시기, 비상시국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는 분들 이런 엄중하고 비상시국에 무엇을 할 것이냐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전략과 전설을 짜 나갈 것이고 그 능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의 가장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최고위원 선출에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연고라든가 인맥이라든가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과연 그 사람이 이런 엄중하고 비상한 시국에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비상시국을 끌어갈 만한 능력과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라는 점이 이번 최고위원 선거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과 투표 행위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몰리니까 코너에 몰리자 또 걸었습니다. 누구를요? 우리의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아 듣네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국정원의 공식 보고 문건도 무시하고 그리고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증언한 연어회 사건 결국 검찰의 조작 의혹이 있는 문제를 하나도 판결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던 신진우 판사가 우리 이재명 대표의 사건도 맞게 됐습니다. 유죄를 예단하고 있는 판사가 또 맞는다.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같이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기각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수원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특히 야당 국회 제1당의 야당 대표인데 이런 피고인의 피고인입니까? 피의자의 의사도 무시하는 대법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또 이 문제를 갖고서 얼마나 걸고 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2년여 동안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만행과 압박, 탄압도 이겨낸 사람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암살, 테러, 미수 사건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부산에 갔을 때 암살, 미수, 테러 사건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칼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벗어났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얘기했습니다. 나의 목숨은 하늘이 준 것이다. 범으로 받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전국이 아마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향후의 전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 우리 국민의 삶의 운명, 국민 생활의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우리의 시대를 여는데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러한 엄중한 시국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우리가 초긴장해서 하나하나 주시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분열하지 말고 사소한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전체 힘을 모으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파리 대회, 용파리 전당대회 한 번 화면으로 보시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바깥에서 각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엉겨붙어 난투극을 벌입니다. 이들은 상당히 강한 수위의 주먹질을 주고받았는데 근처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연설을 시작하자 다른 후보 측 지지자들이 배신자라며 야유하기 시작했고 이에 한 후보 측 지지자들도 대응하면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 참석자는 의자를 집어던지려다 다른 지지자와 몸싸움이 붙어 여러 사람이 뒤엉키기도 했습니다. 눈앞에서 6탄전을 지켜본 한 후보는 거듭 자제를 요청했지만 저강된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별로 이거 유쾌한 장면도 아닌데요. 이 장면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망해가는 집안 이게 아무래도 우발적이라고 자꾸만 변명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획하고 와서 난동핀 거다 한동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징후와 현장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을 동원했다고 그러죠. 차량까지 해서 거기서 우르르 여설곤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두 돌을 패고 서로 간에 이게 이 전당대 연설에서를 개판,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하여튼 자기네들이 당권을 잡겠다는 후보자들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별짓을 다하는 겁니다.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들 연세되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87년에 용파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전두환 집권 시절이죠. DJ하고 YS가 복권이 돼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신민당 당원들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민우가 내각제의 구상을 밝히고 또 이철승이라는 사람이 내각제가 개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DJ하고 YS는 당을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내각제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전두환 독재정권을 연장시켜주겠다는 아주 교활한 자기네들끼리의 묘수였겠죠. 그러니까 DJ하고 YS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나와서 통일민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후에 국민운동본부라든가 직선제 개헌투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정치권의 중요한 기폭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DJ하고 YS가 중심이 된 통일민주당 창당대회를 하는데 조직폭력배, 깡패들이 150명이 몰아닥쳐서 이 창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 통일민주당 당사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파리 사건. 용파리 사건이 연상된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의원이 용파리 사건 이후에 최대의 폭력 사건이다. 사실상 이것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것이 언론에서는 그 당시 언론 받아쓰기 언론이었으니까 뭐 이걸 갖고서 당 내분이 있었다 이렇게 몰아쳤지만 YS가 집권한 이후에 1993년도에 재수사를 하니까 전두환의 오른팔 장세동이가 장세동 안기부장이 뒤에서 조정한 배후 세력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정치깡패의 역사는 군사독재정권과 독재정권과 괴를 같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승만 이승만 시대의 정치깡패는 유명했죠. 여러분들 이정재라든가 백골단, 민족자결단 이러한 정치깡패들이 전당대회라든가 정치행사에 난입해왔고 두드려 패고 야당 행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난동을 피고 이것이 바로 이승만 때의 정치깡패인데요. 또 정권에서는 이걸 방관하고 이 전통을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정권이라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정치깡패들, 폭력배들의 정치집회의 방해, 난동, 난투극 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서슴치 않았고요. 이에 불붙어서 바로 이 정치깡패들이 이권, 세력, 확정, 이들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힘의 전당대회 연설에서 있었던 그 폭력과 난투극 이것이 조작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 뒤에는 분명히 검은 돈과 검은 조직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방공청년단 이것도 유명하죠. 1960년도에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도 이용당합니다. 이 역사를 이어받아서 따라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몇십 년 전으로 후퇴하는 국민의힘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 정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난투극을 벌이고 폭력을 벌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짓밟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게 있다 그러면 까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들의 행태는 진짜 치졸하고 추악하고 추첩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윤석열 정권을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권의 성격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의 성격.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얘기하기 전에 국힘 전당대회 연설에서 나타난 그들의 하수인들이 벌이는 이 난투극과 권력 쟁탈전 진짜 패악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만 쫓는 이들이 집권여당의 당직자고 집권여당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참 너무나 한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당권에만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결국은 이번 당권 쟁탈전의 중심인물은 누굽니까? 저희들 생각하는 김건희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의 문자가 결국은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이 배신자다. 아니다. 친륜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하면서 전당대회로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게 된 아주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 국민 이러한 대립구도가 이제는 윤석열 대 한동훈 두 사람은 루비콘강을 걷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로 간에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서로 간에 다툼을 벌이고 있고 그것도 국민들 보는 앞에서요. 국민들이 보건 말건 간에 폭력을 쓰고 전당대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오늘 보도가 됐는데요. 그 전당대회에서 극렬 유튜버들이 해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라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자유민주주의 그쪽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보도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기폭제 역할을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다. 본래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멸마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멸하는 기폭제 역할도 하고 있다.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농단도 이런 국정농단이 있겠느냐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추악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남의 집이 얘기니까 그러나 이들이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이 국정운영을 도맡고 있고 이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의 경악수로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연일 이진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그는 누구인가? 이 사람이 세월호 참사의 노란 리본을 보면서 나라 앞날이 노랗다. 거의 괴담 수준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진숙 후보에게 후원한 고액 후보자들은 5.18은 광주, 전라도 최고의 상품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광주항쟁에서 수녀님들이 홍의병이었다. 김일성 만세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비난하는 거죠. 또 전두환 조금 긍정에다가 파셔 공범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진숙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은 말이죠. 정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다 안 됐어요. 과거 커리어를 좀 보면 일찍이 대전 MBC 사장 이후에 정치권의 뜻이 아주 있어서 정치적으로 진출하겠다. 그 줄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줄을 결국은 어디로 잡았느냐? 극우 보수 쪽으로 잡은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대 윤석열 후보가 나왔을 때 정권교체 국민행동에서 주최하는 이게 무슨 단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정권교체 국민행동의 패널로 나와서 MBC 민영화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좋아했겠죠. 속으로 너 괜찮은 사람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리고 민영화는 MBC 방통위원장이 되면 민영화 작업에 들어갈 텐데 민영화는 이준숙 MBC 기획본부장 시절부터 정수장학회하고 지분 매각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숙의 가장 큰 태스크는 MBC 민영화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자기도 알고 있겠죠. 방통위원장 하다가 탄핵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MBC 민영화만 마치고 나오자. 그럼 나에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국회의원 뺏지달라고 하겠죠. 공천받아서. 그것이 이준숙의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그 뭡니까? 2019년도 자유한국당의 총선에 인재로 영입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또 2022년 지방선거 이때 국팀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을 못 받았어요. 결국 이번에 이렇게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방통위원장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 뺏지달려고 결국 구구단체와 손을 잡고 그쪽에 선을 대서 윤석열 정권과 합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윤석열 정권의 핵심은 이 구구단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준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구통일화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여튼 뭐 2021년부터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바른 언론인 모임, 또 공정언론, 국민연대 그쪽에서 뭡니까? 국민의힘 외곽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MBC 사장은 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을 앉혔는데 이준숙의 그럼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 진짜 구구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물론 갖고 있겠지만 이 사람은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차피 쫓겨날 방통위원장 몇 개월이 되든 간에 MBC를 민영화한 뒤에 쫓겨나서 그 다음에 정치권에 진출하겠다. 윤석열 정권에 잘 보여서 그것이 바로 이준숙의 정치적 야심이고 이번에 방통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그의 개인적 계획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이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간간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그 줄기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가 조작, 작전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작전주와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 질서를 완전히 망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주가 조작품에 대해서는 엄한 벌을 내리죠. 그 형량이 대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 모터스 주가 조작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김건희와 치은순이가 합쳐서 몇십억을 벌었다는 얘기? 23억인가요? 벌었다는 얘기가 있죠. 당시에 주당 3천원 하던 주식 8천억이 20억에 매도했다. 누가요? 김건희가.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지금 저기 YTN에 나온 장면 같은데요. 아직도 이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범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 그럼 한국의 자본주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나 나나 권력 끊아풀이면 주가 조작과 주식 부양과 주식을 통해서 쉽게 개미들의 돈을 뜯어다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뭡니까? 각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의 형무의 장례성, 미래성을 내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 기업이 잘 되면 이득을 취하는 아주 자본주의에서 투자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범들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신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증시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하여튼 자, 그리고 우리 이 뭡니까? 주가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래 대왕 프로젝트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인가요? 장시 열리는 오전 10시에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있다가 튀어와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동해에 140만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 왜 갑자기 와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아프리카 정상들 모이는 회의에 갑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그것도 10시는 장시가 열리는 시간이죠. 하나 잡힌 것은 지금 언론에 하나 잡힌 것은 가스공사, 가스공사 주식 하나인데요. 여러분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가스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안정돼요. 그게 공기업에 누가 공기업이 무슨 안정된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이득을 한꺼번에 많이 취하거나 매출이 늘어나거나 단기 수익이 늘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안정된 곳입니다. 가스공사는. 한전도 그렇고요. 5월 31일 날 2만 8천하던 주가가 윤석열 발표 당일 날 상한가를 쳐버렸습니다. 공기업 주가가 10년 만에 6만 4천 5백 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에 가스공사에 직원들이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주 직원들이 주식을 빼서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 우리 사주라는 것은 끝까지 가져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건 주식시장에 넣었다 뺐다 하는 주식이 아니에요. 거의 직원들이 하나의 중요한 그 기업에 있어서의 하나의 보상 시스템으로 갖고 있는 주식이 우리 사주입니다. 퇴직할 때 그것도 팔거나 다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날이죠. 4,750주 다음 날 8만 7천 주 또 그 다음 날은 13만 1,164주를 가스공사 직원들이 팔아서 꼈습니다. 당시 직원 1,500명이 매각한 금액이 518억 공기업 주식이 작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기업이니까 지금 밝혀진 거죠. 이 당시에 테마주라든가 이 편승에서 했던 주식 거래를 뒤져보면 굉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실입니다. 자, 도이치모터 수축과 조작 그 다음에 가스공사의 작전주 그리고 석유개발과 대통령의 기자회견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산부토건입니다.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젤렌스키 부인과 김건희가 회동한 다음 날 산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10조 원에 걸친 초금리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해 주고 4천억 원을 무상 지원한다. 그리고 산부토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멋쟁 해병에서 나왔던 내일 산부 체크 아닙니까? 내일 산부 체크해봐라. 빨리 사라. 이 얘기겠죠. 이것도 참 신기한 것이죠. 산부토건 주식이 무려 5배가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과연 누굽니까? 이거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이치 못하수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동해선 석유개발 작전주 또 산부토건 주식 배양 이것만 있을까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더 곳곳에 작전주와 주식과 조작을 통해서 번세력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고급 정보 향후에 개발될 것이다. 향후에 상한가치 것이다. 그때 매도해라. 이러한 아주 권력에서 나오는 고급 정보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주식 부양과 작전주와 주가 조작입니다. 어제 그 원전 우선 협상자가 선정됐죠. 한국 수자력 원자력 거기에 주식이 얼마나 올랐을지 궁금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거 모두가 주식 부양 정권입니까? 주가 조작 연료 정권입니까? 하여튼 돈은 여기서 버는 것 같아요. 누가 버는지 정말 분명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실이다. 분명하게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종호 이사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단순 브로커 같지가 않아요. 단순 주가 조작범이라 하기에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쪽집게 해요. 이 사람은 그냥 좋게 얘기하면 사업가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 일가의 주식을 관리했던 사람 집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비밀은 그 안에 있는 내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주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말이죠. 아까 산부톡원 내일 산부체크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김건희 그거 나오는 얘기죠.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제 MBC하고 JTBC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김규현 변호사가 나와서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인데 나와서 내가 바로 공익제보자다. 그리고 김건희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송씨라는 사람이 거기 경호처 출신 거기에는 최모씨 송씨 멋진 해병회 그리고 임성근 그 다음에 이종호 그리고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데 해병대 출신들 모임이라는 거죠. 자기가 대통령 부부 중매시켜주었다. 그럽니다. 이종호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연류설이 있는 건 뭐냐면 원래 산부토건의 조나무 회장이 연결시켜주었다라는 것이 우리 아내우 회장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증언 아닙니까? 이종호라는 사람 말이죠. 뭔가 하여튼 미신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송모씨라는 사람이 그 사람 입 열면 그 사람은 이종호겠죠.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용산에서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 김규현 변호사 공익제보자한테 얘기했고 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종호는 김건희 수행하는 비서의 실명도 거론했고 활동사항까지 거론했다. 붙어다니는 거예요? 아 참 이종호는 김여사의 민원통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열세직이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계속 나온 얘기 조모 경무관 인사 외압 행사 했다는 얘기가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종호가요. 그 단톡방에서 내가 경무관 인사를 챙겨줬다. 그래서 영두포 경찰서의 수사팀장에게 외압을 향상한 조모 경무관 당연히 경찰청장까지 지시를 내려서 징계하라 그랬는데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수사팀장이 제보하면서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이종호가 한 겁니까? 야 경찰 인사까지 국방 장관이 인사까지 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관여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표 쓰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해 주겠다. 국방 장관 교체 산부 토근 상황 이런 것을 자기가 운영하는 겁니까? 이 고등 브로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추정해서 주가 조작 범이니까 김건희 치은순 쪽에 돈을 벌게 해 준 사람이니까 돈으로 얽혀 있는 사이다. 그래서 이게 집사다 열쇠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데 이 국정운용의 인사까지도 이 사람이 개입했다. 인사는 당연히 블랙머니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블랙머니는 중간에 했던 고등 브로카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한 사람 이 사람한테도 받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건 제2의 최순실 최순실도 능가하는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종호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추정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사건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건희의 비선 실세 라인이 아니냐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김건희라는 김건희씨라는 사람은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영부인이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장관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경호처장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종호라는 인물을 통해서 뭔가를 움직여왔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임성근 사단장 로비 문제로 후닥닥닥 움직인 것이 아니냐 물론 내일 청문회라든가 여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저의 추정입니다. 그러면서 공식 라인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박지원 원장도 김건희가 장관들과의 문자를 나누고 전화를 통화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실제로 조선일보 사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김건희 씨가 장관과의 통화 문자를 교환한 것까지 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는 성역입니다. 감히 김건희 얘기를 하질 못합니다. 공식 라인들은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봤지만 잘 몰라요. 도대체 결국 이것은 뭐냐 물론 밝혀지겠지만 비선라인으로 국정이 운영되다가 운영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하기 위해서는 공식 라인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요. 국방장관, 국방비서관, 경찰 쪽 이것이 개입되면서 헐클어지면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공식 라인과 비공식 라인 이것이 넘나들면서 지금 하나하나 우리 국민 앞에 폭로되고 있다. 해방 이후에 최대의 스캔들입니다. 해방 이후에 최대의 게이트고 이건 국정농단도 이런 국정농단도 없을 것입니다. 아예 나와서 하지 아예 왜 숨어서 말이죠 하다가 이것이 비공식 공식 라인을 넘나들면서 하는 사건이 조금씩 조금씩 그 양파껍질 까지듯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JTBC에서 어제 기자가 보도한 내용부터 잠깐 보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보고서입니다. 최상병 실종 직후 수색 당시 사진엔 보트가 떠다니고 뭣에서 가까운 곳인데도 수심이 허리 가까이 올라옵니다. 당시 최상병 바로 옆에서 물에 빠졌던 최모 병장은 삽으로 땅을 찍는 순간 갑자기 땅이 가라앉으며 목까지 물에 빠졌다 수영을 했지만 물만 계속 마시고 이대로 죽겠구나 생각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배영을 하라고 소리쳤고 자신은 몸을 뒤집어 숨을 쉬며 떠내려갔지만 최상병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을 쳤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줄에 있었던 이모 병장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영을 해서 최상병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물살 때문에 떠있기조차 힘들었고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휩쓸려 갔다는 겁니다. 누군가 몸에 힘풀어 배영해라고 소리쳤지만 최상병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다 물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배영을 하라고 소리쳤던 건 최상병과 같은 줄에 있던 송모 일병이었습니다. 수심이 깊은 구덩이가 있는 것 같았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아 빠른 유속에 휩쓸렸고 배영을 하라고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겨우 땅에 올라왔을 때 최상병은 머리만 보이는 상태로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앞줄에 있던 박모 병장은 자신도 함께 휩쓸렸다 살아나온 뒤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우이자 후임이 떠내려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다. 꽃다운 청춘을 국가에 헌신했는데 본인은 보호받지 못했다. 물 안에 있을 최상병이 너무 외로워 보인다. JTBC 유선희입니다. JTBC 보도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틀어드린 것은 오늘이 최상병 1주기죠. 1주기에서 어떻게 최상병이 순직했는가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아마 해병대 수사단에서 자료를 입수한 것 같았어요. JTBC가 이걸 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배영을 하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병장은 경험이 있으니까 최상병은 경험이 없었는지 워낙 상황이 급박했는지 배영을 하지 못해서 다른 사병들은 배영을 해서 빠져나왔다는 것이고 최상병은 그 자리에서 순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최상병 1주기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상병이 순직하게 된 배경도 끔찍한 일이고 아주 몰상식한 얘기지만 이후의 과정은 더 상식 이하 합니다. 박정은 대령은 아주 상식적인 선상에서 수사를 해서 그것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법원에 넘기고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그나마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최상병이 순직하게 된 배경도 철저하게 수사한 것과 마찬가지죠. 책임자를 규명하고 이걸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국가가 이건 민주주의 국가 아니 독재 국가라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박정은 대령은 제대로 수사한 상식선에서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은 대령이 항명 수계죄로 되고 거기서 지휘하고 지시했던 임성근이라는 이 사람은 거기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주 기이한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전화질을 해대고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02800에 7070이라는 이상한 전화번호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사건은 이종우라는 고등 브로커가 나타나면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사표 쓰지마 VIP 얘기 얘기할게 그리고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에서 산부토건 얘기 그리고 각종 얘기들 경무관을 자기가 또 승진시켜주겠다 임성근을 별 더 달아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이 최상병 순지 사건을 뒤바뀌게 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국정농단이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야 극기야 이 상식선에서 처리하면 될 일을 이것은 오늘 국회에서 탈핵 청문회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어느 누가 이 문제를 납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해병대 예비역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국가가 잘못해서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젊은 넋 23살의 젊은 넋을 위로하고 애도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책임자를 처벌하고 군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적 권력과 권력 다툼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문제를 왜곡하고 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오늘 최장병 순직 일주기에 붙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럭들을 우리 기성세대가 이렇게까지 순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와 책임자를 우리가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최장병 순직을 다시 한번 애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판액청문회에서 여러가지 사실이 밝혀지기를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정말 용기 있게 모든 문제를 밝히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연유된 것인지 여기에 얽혀있는 국정농단의 메커니즘과 그 농단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데와 같이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인 수미 테리가 한국정부를 위해서 활동한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 문제를 제대로 잘 보도하지 않고 미국 워싱턴포스터라든가 미국 언론의 칼람슨 문제만 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이상현 특파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2022년 윤석열 정권 때 얘기입니다. 스파이 활동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파이 짓을 하다가 미국한테 걸려버린 것입니다.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죠. 그리고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한미동맹 강화다. 한미군사동맹이다. 바이든 쫓아다니는 사람 바이든 난리명까지 얘기하면서 그것을 바이든 오직 충성 돌격대했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왜 미국에서 스파이 짓거리를 하다가 미국 FIA한테 걸려들고 그리고 나라 망신을 통해 하고 이 스파이 짓을 했다라고 미국 언론에 보도됐는지 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2022년도 6월에 미 국무부에서 열린 토니 블랭컨 국무장관 비공개회의 자료를 이 수미테리라는 국정원 스파이 에이전트라고 그러나요? 에이전트는 좀 고급스러운 말이고 스파이죠. 자료를 유출하고 이것을 한국정부 국정원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무슨 뭘 백인가 옷을 받아 먹고 또 현금 다발도 받아 먹었습니다. 3만 얼마 달러더라고요. 이 자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을 요난한 중요한 자리였고 장관급 인사들과 5명의 한반도 전문가인이 참석했는데 여기 참석한 수미테리가 이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걸렸습니다. FBI한테. 또 이 테리는 국정원 요원의 부탁으로 한국정부에 우호적인 칼럼을 기고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저돌적인 스파이 활동 이 지시가 테리를 중범매자로 기소하게 만든 도화선이 됐던 것입니다. 특히 수천 달러의 명품 선물 이것을 넘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수만 달러의 현금을 제공하자 보조인 묵과할 수 없었다. 미국 정부에서 이래서 이 사건을 폭로하게 됐고 연방검찰이 수미테려를 기소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또 로비까지 했습니다. 미국과 핵협의 그룹을 만들고 싶다. 확장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핵 잠수함과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의 공유를 언급해달라고 한국정부에서 얘기하니까 이 당시가 2023년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이 확정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수미테리는 1월 19일 미국의 유명한 외교 전문지죠 권위있는 Foreign Affairs 여기에다가 국정원 의견을 반영해서 칼럼까지 게재했습니다. 물론 받아먹고요. 하여튼 이러한 또 워싱턴포스트에다가 한미일 삼국동맹이 중국에 대한 최선의 대답이다 이러한 제목의 칼람도 공동 기구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별하별 일을 다 벌인 것 같습니다. 한국 외교의 민낯 그리고 한국 윤석열 정권의 민낯 한미 외교의 갈등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가 균열이 시작된 것이죠. 한미관계의 균열이 시작되면 이것은 미국이 윤석열 정권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박정희 때도 박정성 사건이라든가 핵사건을 통해왔고 미국이 박승홍의 정권을 벌이게 됩니다. 형님의 그려원이 조합 아멘 집중 영국 등장 중 하늘 낯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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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